안녕하세요. 팔레온고 온대인 판변TV의 박환길 변호사입니다. 2023년 3월 1일자 팔레온고 민사 제소금지와 손해배당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1월 12일이고 사건번호는 2022다. 2166874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소유권 말소등기 청구사건이고요. 원고는 토지소유자입니다. 피고는 명의수탁자. 파기환송된 사건이죠. 그러니까 피고가 패소했다가 이긴 사건이죠. 원고는 2010년 8월 26일하고 2014년 3월 20일 날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를 원인으로 등기를 해줍니다. 실은 명의수탁이었어요.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명의수탁에 의해서 무효등기라고 주장을 하면서 소를 제기해가지고 1심과 2심을 승수를 합니다. 그리고 상고심 중에 소를 취하합니다. 어? 상고심 중에 소를 취하해버렸죠. 이렇게 되면 제소금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1심 2심 판결을 받은 다음에 1심 판결을 받은 다음에 소를 취하하게 되면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제소금지의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원고는 다시 재차로 피고를 상대로 등기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니까 피고가 또 제소금지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그래서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장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로 변경을 합니다. 변경을 해서 원심은 손해배상 청구를 인정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사건의 사건 번호는 사건 명은 소유권 이장된 게 말소 청구였는데 한 번 사건 명이 정해지면 바꾸지 않습니다. 이렇게 지금 손해배상 청구로 바꿨지만 바꾸지 않고 그대로 두는 상태에서 청구 내용만 손해배상 청구로 바꾸는 거죠. 원고는 손해배상권을 인정을 합니다. 원심은. 문제는 이겁니다. 명의신탁에 의한 무효 등기인 경우에 소유자가 수탁대로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겁니다.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양자간 명의신탁의 경우에 등기는 무효이므로 신탁자는 여전히 토지의 소유자이다. 그리고 피고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고 해서 원고에게 소유권을 잃게 되는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그냥 등기만 말소시키면 된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거와 별도로 재소금지의 효과는 소호를 다시 재개하지 못하는 것일 뿐 실체상의 권리가 소멸하는 게 아니다. 즉 이 사건은 지금 소유권이 여전히 원고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원고에게 남아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에게 소유권을 상실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기만 말소는 구할 수 없다. 왜냐하면 재소금지생이 못하는 것이지 원리는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피고가 이를 처분할 경우에는 결국 확정적으로 소유권을 상실하는 상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지만 피고 앞으로 등기가 있는 한은 원고는 재소금지로 등기만 말소를 구하지만 못할 뿐 여전히 소유자임으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즉 원고는 재소금지, 즉 상고심에서 취하를 해버렸기 때문에 등기만서도 구할 수도 없게 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된 거죠. 이유는 원고가 먼저 소송해서 상고심에서 소유를 취해버렸기 때문에 문제이 되는 겁니다. 즉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인 한은 원고에게는 소유권 상실이라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고가 등기만 해서 청구를 할 수 없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원고 스스로가 일신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해버렸기 때문에 재소금지 규정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고는 부동산 가액 상당의 손해가 현재를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즉 피고가 일을 처분하게 되면 그때 발생하는 거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거죠. 일신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아마 그 당시에는 합의가 잘 될 것 같아서 했겠죠. 그런데 그 이후로 또 틀어진 거죠. 절대 조심해야 됩니다. 일신 판결 이후에 소를 취하는 것은 다시 재소금지까지 되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해야 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